네, 이번 시간에 2019년 1회 대기환경산업기사 법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61번 문제, 벌칙 나왔네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은 그랬습니다. 5년 이하, 5천만 원 되게 많죠.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우리 벌금 기준 한번 볼까요? 우리 벌금, 가장 강력한 게 7년 이하 징역에 1억 이하의 벌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가요. 그 다음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그 다음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그 다음이 이제 벌금이 500만 원, 그 다음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년까지 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연료 사용 제한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이거는 5년 이고요. 그 다음 측정기기 나왔네요. 조업 명령, 정지 명령, 측정기기기 관련해서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입니다. 1년 이하 1천만 원. 그 다음 3번에 배출 시설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해서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폐쇄 명령을 받은, 배출 시설의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여기 이제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 그 다음에 4번, 첨가제를 제조 기준에 맞지 않게 지도한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제조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총리제를 제조하는 얘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7년, 1억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1원이 되겠네요. 62번 항상 나오는 문제죠? 초과 부과금 대상이 되는 대규물질 어떤 게 있었어요? 염시황, 불질이 암먼황 있습니다. 그래서 염, 시, 황, 그 다음에 불, 질, 이, 그 다음에 암, 먼, 황 들어가니까 일산화탄소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1번 정답. 63번 볼게요. 종합계획,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래서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좀 더 큰 거, 아주 큰 나라에 관한, 우리나라에 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번에 보니까 시공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명세서가 있어요. 이건 필요 없죠. 전체가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넓은 것들이 들어가는거나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전체적인 배출현황이나 전망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64번 볼게요. 대기환경정책, 환경정책기본법에 대기환경기준 나왔죠. 납은 얼마였어요? 연관밖에 없죠. 납이 0.5, 그 다음에 벤제니 5였죠. 그래서 납이니까 1번 정답이네요.